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추합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이라는 단어가 주목되는데, 미국 최고위층에서 한미 FTA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간 교역량 등이 늘어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런 선과는 박수받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고,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미 FTA는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언급은 우리 정부의 설득에도 미국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적자는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협상이 아닌 개선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재협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양국 간 이행 이슈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미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장구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7%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미국 현지시간 18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작년 한국의 성장률이 2.8%로, 연초 발표된 2.7%보다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8%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IMF는 투자와 무역, 제조업 회복세를 근거로, 올해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터와 학교가 있는 서울과 집이 있는 경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이 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직장과 학교는 그대로 둔 채 경기도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정환 기자입니다. 서울을 드나드는 마지막 요금소 부근. 매일 아침 저녁, 이 앞은 출퇴근 차들로 꽉 막힙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7만 1천 명이 줄었고, 경기도 거주자는 34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 시간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주간 인구 지수를 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뒤에서 2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를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했지만, 낮 시간엔 일터나 학교에 가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서울을 찾는 사람은 150만 명 정도, 이 중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12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위를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넓혀 시도 간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과 강원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많이 들어왔고,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사갈 때도 충남과 강원도로 많이 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가 많았고, 특히 서울로 온 사람들 중엔 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도권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30대 남성이 많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5살 이상 인구 중,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339만 5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40% 이상이 70대 이상 노인이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티비 홍정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과 S8 플러스의 최종 예약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예약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1일 동안 예약 판매를 진행해봤더니 전체 수량이 약 100만 4천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예약 판매 제도를 도입한 2013년 갤럭시 노트 3 이후 최고 성적으로 전작인 갤럭시 노트 7의 예약 판매 건수 40만 대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최근 스마트 가전 등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9가지 음성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간만에 성당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성당 결혼이라고 하면 뭔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정확히 인식해 글로 보여줍니다. 긴 문장을 실시간 인식함에 있어 한 음절도 오류가 없습니다. 중국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도 거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음성 인식 기술은 9가지 언어를 최대 95%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타국어에 대한 딥이를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같이 훈련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같은 분야에서 음성 인식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가 그런 모든 언어를 커버한 데 있긴 해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업체가 우리나라, 우리 국내 업체 대상으로 굉장히 가격을 높게 부른다든가 이런 일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동 통역 앱에 9가지 언어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어 일본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는 서비스 대상 언어를 14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윤덕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이 지난해 최대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교촌 치킨의 작년 매출은 2,91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이상 늘었고 BHC 치킨은 30%가 증가한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굽네 치킨은 50% 가까이 급증한 1,4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치킨 업체의 경우 가맹점 수익 보호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추진했던 터라 가맹점 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이 본사만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원 프리패스, 출석 완료 시 100% 환급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본 문구들이죠. 그런데 그대로 믿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임혜중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희진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강의를 20만 원에 신청했습니다. 수강 기간 총 64일 출석을 다할 경우 14만 원가량을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출석 체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64일 중 하루 출석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이유로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네들이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억울하죠.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2건. 2014년 11건, 2015년 13건이던 피해 건수가 지난해에는 4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간에 수강을 포기한 신청자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수강자의 출석이나 수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상품 관련해서 피해가 좀 줄어들기 위해서는 환급 조건에 대한 별도의 고지 및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호조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수강 신청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 내용을 따로 내려받거나 사진을 찍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신청할 때 한꺼번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임혜진입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가 고수익을 믿기로 신도들로부터 200억 원대 투자금을 거둬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건의 투자도 없었는데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한 경제연구소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들이 고가의 수입 자동차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53살 교회 목사 박 모 씨와 상담팀장 35살 김 모 씨 등이 세운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신도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매달 두 차례 경제 세미나 명목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벤처나 주식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내 매월 8%의 이자를 주겠다며 유혹한 겁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신도와 그 지인 등 150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대학 교수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 18명을 중간 간부로 임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주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낸다거나 투자를 안 하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식으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회유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으며 먼저 투자한 사람 돈을 다른 사람의 배당금으로 주는 등 돌려막기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인데다 박 씨가 신앙심을 들먹이는 통해 투자금 반환을 쉽게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관련자 24명을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오혜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 소비 지출 중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41조 31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0.7%나 증가했습니다. 의료비 보건비 지출액이 40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고 증가율은 같은 기간 국내 소비지출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겁니다. 또 가계 소비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5.5%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의료보건비 지출액에는 병원 진료나 약값으로 쓴 비용과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의료비도 들어갑니다. 최근 맑은 하늘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세먼지를 잡는 마스크, 공기정화 식물, 화장품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인 날이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는 이미 일상생활용품이 된 지 올해입니다. 미세먼지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이달 초, 한 인터넷 유통업체의 마스크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를 코 안에 집어넣는 이른바 코마스크도 선보였습니다. 공기정화 제품도 인기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고가의 장비 대신 10만 원 안팎의 소형 공기청정기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먼지 먹는 식물로 유명한 틸란드시아와 스투키 등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도 덩달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황사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랑 같이 다육이 식물이랑 공기청정기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저번 평균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판매하고 있는 상태고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말끔히 씻어준다는 안티폴루션 제품을 앞세우는 등 너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 관련 상품을 내놓는 상황.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사라진 요즘 진로 고민을 해결해줄 따끈따끈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펴낸 한국직업전망 2017인데요. 오늘은 이 자료집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유망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인구 절벽이다 해서 취업시장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어떤 직업들이 유망한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직업전망 2017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취업자 수의 변화를 예측했는데요. 평균 취업자 수가 2%를 넘는 직업들을 유망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전체 분류로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직업이 26개, 다소 증가는 58개, 유지가 95개, 다소 감소가 17개, 감소가 3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취업자가 증가하는 직업 26개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고용이 증가하는 직업 26개 중 13개가 보건의료직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절반이나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의학 분야 대표적인 전문직군이죠. 그렇지만 의사의 경우는 인공지능 의사가 등장하면서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잖아요. 향후 10년은 괜찮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요.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00명당 2.2명 수준입니다. 또 앞으로 인구 고령화, 소득 상승, 건강보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의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2025년까지 연평균 2.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는 현재도 인기 있는 직업인데 앞으로 10년 동안도 전망이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외에 의료보건 분야의 유망직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 밖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간병인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간병도 간호의 한 과정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간병 관련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앞으로 의료보건 분야가 유망하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유망한 직종 어느 분야인가요? 향후 10년간 유망한 직종 두 번째는 IT 관련 직업이 꼽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모바일 관련 컨텐츠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보보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웹 멀티미디어 기획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고용 증가율이 2.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역시 IT 관련 분야가 유망했군요. 지금까지 의료보건, 또 IT 분야에서 17개 직업을 소개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직업이 향후 10년간 유망 직업으로 소개됐나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산업안전위험관리원, 직업상담사, 상담전문가, 취업알선원 등 복지, 노동 분야의 전문직이 고용률이 2% 이상 되는 유망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 별리사, 에너지공학기술자, 한식목공기술자도 유망 직업으로 소개됐습니다. 네, 이 복지 분야 또한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6개의 유망 직업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가 감소할 직업으로는 어떤 직업이 있었나요? 일단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농업 분야에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기 직업으로 분류되는 대학 교수와 증권 외환 딜러도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대학 교수는 2015년 기준 61만 명이었던 고교 졸업생이 2020년 40만 명으로 급감하면서 점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고요. 증권 외환 딜러는 인공지능 딜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따라서 정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업, 정부, 학계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